한쪽부터 budget-wield 일단 프로 하면서 처음으로 말하는 플레이오프였는데 신선한 경험을 갖고 시 meidän 이번에 만나ще 선수들이 잘 해줘서 PIX를 3대 1로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강팀들만 있는 그런 구도에서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치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픽들을 연습과정에서 쓰는 과정에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3경기를 저버려서 조금은 티어적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메타에 근접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일단 티어적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젠지 경기에서도 나왔었고 미드로 쓸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했었나 하면 예설메이커 선수가 했었나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실제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써보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원딜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프를 먹고 나서 이제 스몰더라는 픽도 하나 생명의 e스포츠팀이 바이퍼 선수가 썼었어서 써봤더니 그래도 좀 무난하게만 넘기면 초반 부분을 넘기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모험 선수가 레엘이라는 픽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모험 선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부 다 대답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둘러 말하면 전반적인 케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콜도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매번 다 그런 정답에 가까운 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중요한 콜들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레엘 자체 샘피언은 일단 이동기가 있고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전환이나 아니면 위험한 자리를 좀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레엘 같은 거를 많이 기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대 조합 같은 경우가 오브젝트에서 싸움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레엘을 픽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칼리를 생각하고 뽑았던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저희의 나무 다른 픽들이 너무 잘 뽑힌 편이라서 이제 야수를 고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다 만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승자로 가도 패자로 가도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만난다 늦게 만난다 뿐이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LCK 정규 시즌을 할 때는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항상 느꼈던 게 밥을 잘 먹으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프로필러를 이기고 나서 이제 두 번 다 저버려가지고 팬분들을 그런 무대에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꼭 만나 뵙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긴 했지만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팬분들이 항상 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찾던 것 같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남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강팀 밖에 안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오늘 같이 시원한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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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